다음 주까지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전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전국의 한랭질환 환자는 전년에 비해 31% 증가한 321명으로 대구에서도 4명의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한랭질환 발생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시는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날 고혈압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독거노인이나 노숙인에게 한랭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변인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